여기에서 얘를 바르는데 양쪽의 양을 조절해 놓고서 그냥 밀듯이 바르는 게 아니라 얘는 팡팡 두드리면서 발라요. 팡팡팡팡 캡슐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? 캡슐이 터지고 있어요. 수분 에센스가 캡슐에 보호가 돼 있어서 얼굴을 위해서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고객님 빛이 수분 광이 확 일어나는데 피부가 뭘 발라도 너무 건조해 하시는 분들 있죠. 저는 수많은 파운데이션 썼지만 이만큼 촉촉한 게 없어요. 그리고 유지되는 시간, 커버와 더불어서 촉촉함이 유지되는 시간도요. 진짜로 이만한 촉촉함 찾아보기 어려우세요.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 정말로 너무 좋아요. 사계절 내내 진짜로 이 상품은 진짜 좋은 상품인데 저희가 이 파운데이션 오늘 5개. 이 상품에서 5개 드리는 건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.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만 해도 물기가 뿜어져 올라올 것 같아요. 진짜 딱 누르면 물이 막 발사될 것 같은. 선배님 피곤하셨죠? 근데 앱서의 모습을 보면요. 진짜 요즘 스케줄이 막 아침방 아침방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면 푹 자란 피부. 진짜 너무 예뻐요. 어떤 각도에서도 촉촉함이 물기가 가득 머금어있는 상태가 연출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피치 핑크빛이어서 사실은 이 톤도 예뻐요. 보통은 파운데이션 홈쇼핑에서 정해져 있는 호수 보면 약간 누렇거나 너무 하얗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거 많은데 원장님은 색채 마술사라는 별명이 또 한 번 붙어도 손색 없을 만큼 이 톤도 기가 막히게 피치 핑크빛으로 신부 화장할 때 여성스러운 사랑스러운 얼굴이 있죠. 그런 느낌이 파운데이션으로 표현이 되고요. 제가 들고 있는 건 광채 봉급 팬인데 이 봉급 팬은 뭐냐면 바탕에서 빛과 수분기를 만들어드렸으면 얼굴에 윤곽을 잡아드리는 팬이에요. 그래서 여기 좀 꺼져 있는 분들이 있죠. 이마가 꺼져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턱 끝이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빛으로 한 번 더 채우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빛 반사 효과로 그 부분이 볼록해 보이도록 너무나 신기해요. 근데 이거 잘못하면 사이브 같거든요. 근데 너무나 파운데이션 톤과 잘 어울리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거죠. 그러면서 꺼져 있는 부분만 뻥긋하게 올려주는 효과가 여기서 나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촉촉한 베이스를 만들고 이목구비까지 한 번 더 빚어주는 효과 그게 바로 이 상품의 특징입니다. 오늘 광채 봉급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5개 드리는 건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이기 때문에 고객님 놓치지 마시고요. 저희가 오늘 화려한 패키지 구성을 보여드릴게요. 사실 이 상품은 구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따라올 자가 거의 없을걸요.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든 파운데이션이 다 본품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본품 4만 5천 원, 4만 5천 원, 리필 없어요. 4만 5천 원, 4만 5천 원 이렇게만 드려도 매진, 수차례 매진이었는데 오늘은 하나 더 드리는 본품 5개 방송이 영원히 마지막,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품 하나 모든 분들께 더 드려서 5개 받으시면 좋죠. 오늘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 거기에 봉급팬 빠지지 않고 드릴 거고요. 그렇죠. 봉급팬 가져가시고 여기에 립 틴트와 글로스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이 제품들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. 그러고 오직 입장